더스크는 셀은 끝난 다음에 할게 도핑할 거 없나? 아예 0도핑이네 길쭉 우연 서진은? 뭐 먹을 거 없을까? 여우라도 하나? 어? 도우 날라갔나보다 아아 아 억울해 도우 왜 날라갔어? 왜 날라갔나요 저기? 체력 채워졌나 역시? 아 진짜 씨 아 억울해 저 체력 저거 먹어가지고 도우가 날라갔어 개 억울하다 진짜 이렇게 억울했어 저거 먹어서 도우가 날라가는 꿈 뭐냐 체력 2천 올라가지고 도우 날라갔어 개 억울하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했어 도우가 날라간 꿈 도우는 도우가 누른거 연막 탓사시고 그 다음에 반짝 플레이폰으로 바꿔주시고 타이밍 점프 타이밍이 너무 안좋았나? 하면서 이 치 assured 턴기, 턴기 날라주시다가 떨어지면서 패스 위치 선정 그 다음에 뭐 해야되지? 반지 맞고 안되려나 보다 다음 극딜 가야될 때 다음 극딜 가야될 때 그리고 절개 버프 시하는 거 직업 빠르지? 그 사이트 쓰고 다시 링어보승으로 연못떡 치워보프 다음 극딜 가야될 때 다음 극딜 가야될 때 이번에는 무조건 써야될 것 같은데 타이밍은 좋은데 빌너키가 빡셀 것 같은데 점프 매일 점프 끝에서 때리다가 이놈이 샬라샬라하니 좌측으로 살짝 옮겼어 때리다가 좌측으로 살짝 옮겼어 때리다가 되게 멀게 남바 내려가서 무조건 써야될 그렇죠 멀게 그래서 절개 밀기 그래서 그냥 때리지 마기 전에 리레를 바꿔주고 밀격에 무스페라임 3차 스킬 무스페라임 준비하시고 때려주시다가 이곳은 전화가 무스페라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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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나로 할때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실수하는거죠 익숙하면은 뭐 잘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나로 다음 웹검 케인 아이고 어 그 위치 좋아요 그 다음에 레일에 아쉽다 아 그 다음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작합니다 떴으면 깼을 수도 있으려나 뭔가 좀 아쉽네 아 뭔가 딜쓰기 아까워 어떡하지 3분짜리만 대비두고 1분 3분 맞습니다 아쉽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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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안 끝나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뭐지? 아 3분짜리 약길 나다가 무적 썼네 아 그렇게 아 그냥 쓸걸씨 아 이걸 끼워주도록 하구요 행운 드시고 어 업적 깨졌다 드디어 드디어 제가 업적을 아 드디어 제가 업적을 깨버렸군요 아 이게 얼마만이고 억울합니다 저 근데 아 드디어 뭔지 어 업적을 깼군 보스 얼마만인줄 아십니까 이거 와 어딨어요 저 제 카우스 더스크 아 전립 어디 어딨더라 카우스 더스크 아 아이고 아이고 예즈님 많아 맞습니다 대박사건 드디어 어 어딨죠 더스크 업적이 있는데 더스크 아 더스크 업적이 이걸 딱 보여주고 싶은데 알겠다 자그마치 2026 3월 24일 카우스 더스크를 카우스 더스크 카우스 더스크 2021년 5월 9일에 했는데 거의 1년만에 1년이면 3캐링만 해도 150번 아닙니까 어디 거대한 공포 아이고 아이고 가격 좋고 아 이게 돈이 생겼구만 이제 올려 박수 아 드디어 먹었군요 먼치가 거대한 공포를